1교시 1교시 자 이번 교시는요 DJ는 다양한 음악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조건도 필요한데요. 그 중에서도 댄스 음악이 중요합니다. 댄스 음악 우리가 좀 불리하겠다. 왜요? 괜찮아요 제가 자신있어요. 나는 보면 큰일 났네. 너네들 다 알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수업. DJ와 춤을 입니다. DJ와 춤을.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라 춤을 춰요. 듣던 나이 무슨 상관이에요. 다 같이 춤을 춰와요. 이렇게. 이거 잘하겠다. 이거 잘하겠다. 단계별로 댄스 동작을 읽어드릴 겁니다. 댄스 동작을 상상. 머릿속으로 잘 그림을 그려서. 이 춤이 어떤 노래의 춤인지. 정답을 맞춰주시면 돼요. 예시로 한번 갑니다. 연습 게임. 네. 오른손을 앞으로 나란히. 왼손을 또 앞으로 나란히. 섞어줘요. 그 다음에. 강남스타일. 무릎을 뛰면서 점프를 춥니다. 강남스타일. 정답 뭡니까. 싸이의 말춤. 노래는 노래 둘.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빠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나 불만입니다. 거기서는 있잖아요. 우리 손 들을 때는 말이죠. 가만히 있고. 근데 아까부터 손 들었는데 내가. 미안해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잘 들으세요. 상상하면서. 갑니다. 잘 보세요. 손바닥을 쭉 펴고. 얼굴 근처로 가져간다. 손등을 턱 밑에 두었다가. 손바닥을 세워. 볼 옆으로 가져가는 순간. 반복. I love it. 아닙니다.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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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유아 유아. 원더걸스. I'm so hot. 원 투 쓰리 포. I'm so hot. 난 너무 예뻐. 진짜 예뻐요. 틀렸어요. 진짜 예뻐. 아니. 손등을 턱 밑에 두었다가. 한쪽 손으로만. 한쪽 손으로만. 위로 올렸다가. 아 그거 박남정. 위로 올렸다가 세웠다가. 김현철. 박남정의 기억 니은 댄스. 제목은요? 아 노래 제목이 뭐지? 아 이거 박미를 한 채로 불렀는데. 맞아 이거 했었어. 틴트. 그림을 뭘. 저희요. 뭘 그리며. 선생님 저희요. 과연. 시작. 박남정의 널 그리며. 우와 좋다. 왜 난 이리 널 죽는 걸까. 왜 난 이리 널 그릴까. 왜 난 이리 널 그릴까. 아 맞아. 이거 너무 많아. 이번엔 코. 이. 이. 우리. 나. 나. 우리. 나. 나. 허리손 자세로 세 번 몸을 흔든 후 이렇게요? 양손 부위 진짜? 허리손 자세로 세 번 몸을 흔든 후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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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이거 아니야 아니야 양손 엄지 플러스 검지로 니은자를 만들어 얼굴 앞에서 빠르게 교차한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어? 서류 운요 좋아요 서류 운요 그렇죠 어? 어 용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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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요 어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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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몰라 몰라 어 용요 그러면 이건 노래는 아닌데 어 누구예요? 오지마 오지마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몸을 숙이고 왼팔을 앞으로 뻗은 후 왼팔을 앞으로 뻗은 후 오른팔로 빠르게 원을 그린다 이게 뭐야? 어 강 부장님 잘하고 있어 자 자 자 줘 아니 이게 안 되는 거야 어 줘 강 부장님 잘하고 있어 해 다인다 해 다인다 이현우의 꿈 아 내가 언제 이런 거냐 자 다음 번 봅니다 아니 이거 맞잖아 이게 아닌 거 같은데 바운스를 타며 양손 니은을 만들어 얼굴 앞에서 교차 그리고 팔짱 끼기 자세를 반복합니다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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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줌인 줌인이요? 줌인이요? 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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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 줌 아 스펠링이 어떻게 되죠? J-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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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N이요? N 얘 좀 해주세요 아나 알았어 알았어 너들 들어가 들어가 왜냐 뭐 애는 아까 섰트 손 들어갔는데 이건 애가 너무 씁어해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고 나와야 돼 말해봐 저기요 저기 아니 안율 왜 자꾸 안율 이모한테 일러가지고 이렇게 해요 안율이 맞춤 되잖아요 얘는 맨 처음에 있음 되는데 네 이리 들어가 알았어요. 금년 저기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말해봐. 자 일단은 우리 옥현님이 계속 일어났다 앉았다 해도 힘드니까 자신 있게 들고. 염세 뭐라고요? 제시 줌. 음악 주세요. 어. 어. 라이트, 카메라, 액션. 당겨 당겨 저도 당겨 봐. 아니 이거 대박. 대박 나도 대박. 아세마 음악 주세요. 자 지루박 버전 갑니다. 음악 주세요. 지루박. engine. 와서 감기 좀 더 당겨 봐봐. 이 동작이. 같이 가자. 아이고 너무 잘 치시네 지루박을. 오늘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연우 팀이 1포인트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연우 팀 멤버들 나눌 때 같이 좀 나눠주세요 같이 좀 쉬어야 됩니다 노래가 낯설어서 그래도 같은 팀이에요 다음 문제 갑니다 왼팔은 앞으로 쭉 뻗고 오른팔은 머리 위로 들어 머리 앞뒤로 흔든다 오른팔은 머리 티아라 롤리폴리 다시 한번 천천히요 뭐라고요? 티아라 롤리폴리 티아라의 롤리폴리 과연 어떻게 하는 거야 갑니다 갑니다 수맛 주세요 수맛을 오 카민 운영 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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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셨어 한 대 1위 1위 현재 1위 도전 도전 유아 도전 우리 할 수 있어요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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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интерес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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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이 형 이거 뺏어갈 수 있어 뺏어갈 수 있습니다 figuration 1위, 2위, 2위. 도전합니까? 아니요. 한 대잖아, 서원이 한 대잖아. 그러면 뒤에만 있어주세요. 서원이 할 때 뒤에만. 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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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 3표 7명만 해. 3표 적극적이지 않아요. 3표 적극적이지 않아요. 지금 이게 적극적인 거야? 아니, 태연이 제시하는데. 왜 그래요, 아빠. 왜 그래요? 아니, 딸이 울잖아요. 아빠가 다른 걸 할게. 아, 딴 걸 뭐 할 건데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고민 중이야 지금. 자 이번 문제는. 최신 곡으로 내주세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헉! 아 투자! 자 지금 이현우 학생팀 지금 급해요. 아 고만고만한데 점수가. 아니 고만고만한 게 울컥쳐. 10점이 걸렸어요 지금. 바람은 쫓겨나겠어요 거기서. 곧 잘못 걸렸다. 자 갑니다. 10점짜리 이거 맞으면 1위에요. 자 갑니다. 먼저. 한 손은 허리를 짚고. 한 손 허리를 짚고. 한 쪽 손은 서빙하듯 자세를 취하고. 이렇게요? 양쪽 손을 번갈아가며 바꾸다가 서빙 동작을 그대로 옆으로 걷습니다.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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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을 효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효도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어 비슷해. 어 비슷해 비슷해.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양손을 사선 아랫방향으로 번갈아가며 떨어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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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떨어뜨린다. 다시 서빙하듯 돌려준다. 서빙하듯 돌려준다. 서빙하듯 돌려준다.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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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정한 생의 포이즘? 1, 2, 3. 1, 2, 3.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DJ로서에 갔어야 될 춤 댄스 문제는 10점 문제를 맞추면서 부자 팀이 앞서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